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약 500m 전방에 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자,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제가 쉬는 날인데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좀 가고 있습니다. 예정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약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데 볼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강원도 산골 지방에 날씨가 우중충, 추우중충합니다. 여러분. 새ίας 가십시오. 저희 kırk Ranger 성인단 comforting 연기 사이에self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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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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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육사 잠시, 잠시, 잠시